다음 질문은 우리 젊은 여성분이 상담을 해 오셨는데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남자친구와 향후 어떻게 연애가 진행될까 향후 어떤 두 사람의 연애가 궁금하신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리얼 상담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 카드를 놓고 본다면 스트렉스 카드가 나왔죠 스트렉스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 타르 카드에서 보면 흰 옷을 입은 어떤 여인이 순백의 옷을 입은 여인이 사자를 길들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죠 이 카드에서 봤을 때는 고양이 같기도 한데 여인의 체구보다도 훨씬 고양이가 많이 커 보이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길들이기 어렵다 여기서 보면 마치 반려묘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굉장히 귀여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스트렉스 카드에서 놓고 봤을 때 지혜로서 고양이든 아니면 동물을 잘 대하고 있는 모습 즉 어떻게 보면 여인의 입장에서 흰색의 고양이를 놓고 본다면 아니면 사자로 놓고 본다고 원래의 유니버셜 타일 카드를 그대로 리딩을 한다 그러면 여인이 길들여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야? 남자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아직 상대적으로 우리 여자분에 비해서 철이 없거나 아니면 좀 와일드하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결국은 연애 모든 향후 칼자를 누가 잡고 있다? 우리 여자친구께서 잡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상당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연애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 카드 과정 카드에서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페이지 오브 원 즉 지팡이소년 카드가 나왔는데 지팡이소년 카드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허벌판에 아무것도 풀이나 나무가 자라나지 않은 그런 좀 황망한 산이죠 그런데 사막 같은 그런 땅에 이제 막 나무를 심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연애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실제 이 두 사람은 상당히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는 서울에 사는데 남자친구는 지금 일정상 지금 전주에 내려가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매일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일반 수도권에서 아니면 가까운 서로 이제 근거리 내에서 연애하는 어떤 그런 사람에 비해서 환경이 조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경이 조금 부실하다 아니면 환경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거를 제가 얘기했더니 거리가 그렇게 좀 먼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더 풀카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이 우리 학생분들이나 수강생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연애 과정에서 풀카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풀카드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카드를 생각하신다면 낭떠러지 밑에 절벽 밑에 좀 위태위태 있는 그런 젊은 청년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반려견으로 보이는 흰색 개 한 마리가 막 지저대는 그런 모습 여기서는 조금 위치가 좀 달라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즉 뭐냐면 위험한 상황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파란 것은 이제 파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연애 환경이 다소 좀 뭐라 그럴까 절벽 위에 있는 즉 좀 위험성이 있고 저 뒤에 파도로 봤을 때 역시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환경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어떻다 우리 여자친구가 그것을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상에 있어서 봤을 때는 좀 다소 좀 환경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여인의 지혜 우리 그 여자친구의 그 어떤 뭐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좀 좀 남자친구가 리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자친구의 힘이 노력이 좀 더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떠한 장애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되겠죠 ones 2 復習 3 2 6 след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